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한국 돈으로 바꿔주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뭘 드릴까요? 장미가 예쁘네요. 장미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릴까요? 장미가 예쁘네요. 장미 주세요. 8번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주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주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어디까지 가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주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주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속해 주세요. 한국 대학교로 가집 while 집 hombres 9번 방은 5층이고요. 501호입니다. 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은 5층이고요, 501호입니다. 네,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예요? 10번 저, 여기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참 좋지요? 네, 나무도 많고 넓어서 좋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여기 산책하러 자주 오는데 참 좋지요? 네, 나무도 많고 넓어서 좋네요. 네, 나무도 많고 넓으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